자 박성민이 성큼성큼 앞으로 1루수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찍습니다 오! 세임됐어요 세임됐어요 자 김경호 선수 재치는 플레이 됐는데 채태희 선수가 너무 안일한 플레이를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찍을 필요도 없었고 김경호 선수를 태감은 됐었거든요 서를 찍어야죠 2루수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죠 하하하하 이런수도 있네요 보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아웃시키는 줄 알고 그런데 발이 빨랐습니다 지금은 발이 빨랐죠 보세요 박기택 1루심 끝까지 잘 봤어요 하하 30년동안 중계해도 이런 장면은 처음 보네요 채! Student-in-Chap 잘 벗어버렸습니다 kelijk 지금은 2루를 밟지 않았어요 1루수가 어떤 판정이 나오나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밟고 지나가면서 다시 돌아간 보세요 여기서 밟고 약간 미끄러졌군요 다시 돌아가다가 그냥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글쎄요. 자, 결국은 지금 예.